음악 APL 로직스틱스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CJ대한통운이 대우 로직스틱스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대우 로직스틱스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인수와 관련돼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우 로직스틱스의 최대 주주인 블루오션 PEF는 경영권 지분 73.3%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3월부터 투자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블루오션 PEF는 2011년 6월 NH투자증권과 카모르 인베스트먼트가 공동운용사로 나서 조성한 펀드로 정책금융공사와 행정공제회 등이 투자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우 로직스틱스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해 삼라 마이더스 그룹, 사모펀드 IMNPE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 로직스틱스는 지난해 매출액 6,056억 원, 영업이익 190억 원, 단기 순이익 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SG뉴스 정재입니다.